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자백한 가운데 저희 채널A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자리를 한 윤씨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야산으로 끄고가 현박하던 30년 전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윤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라고. 못하면 못하니까 발로 하면 거친 기억이 나. 돌아가면서 손바다를 때로 주먹을 때리고 넘어진 걸 어떻게 생각하면 또 둘이 때리더라고. 그래야 내가 정신없어요. 그 장부터는 생각이 안 나. 젊은 사람들은 장을 못 자면 그 사람은 사망이야.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 깨우고 깨우고. 내가 하도 못 타가지고 물 한 명 다 나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넌 알아 잘게 타 이거야. 자발하면 다 해주겠다. 여기서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을 죽어도 자기네 누나 깔짝 안 한다는 거지. 결국 경찰의 이 같은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씨. 무기징역 선거 후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항소했지만 재수사는 불가하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윤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춘재를 만나면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조사 가정에서 이거 사역이라는 거야. 자료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데 자료를 하면 무기나 인심이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사고받아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끝난 거 거기서. 내가 항소했잖아. 재수하여 요청을 했지. 넌 재수하가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을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니까는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뭔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백군의 힘이 생기다고 하더라고, 재심이. 글쎄요. 이춘재 씨를 보면 확실한 난 답을 듣고 싶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그냥 속 시원하게 난 했으면 좋겠어. 이춘재는 자백 이후 TV가 없는 독거실로 옮겨져 20일 넘게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4, 5시간씩 경찰들을 만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경찰관하고만 대화를 하게 돼 답답하다라고 호소했다는데 경찰은 면담 거부 등 이춘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만난 김용주 의원님 8차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었고 이분의 지금 이야기대로 경찰이 구둣발로 차고 소아마비가 있는데 쪼그려뛰기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협박했다면 정말로 그때 경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 사건 자체가 경찰 전체의 중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를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슷한 사람이라도 빨리 허위 자백이라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케이스 외에 이 케이스도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많이 있었던 걸로 그때 추산됩니다. 분위기가 공문을 하는 것 자체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디너저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면 국가가 그분에게 정말 사과하고 대상하고 보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어쨌든 경찰도 만에 한해라도 아직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무리한 수사 근절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은 저럴 때 발휘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를 12명, 14명씩이나 둘 수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30년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보상합니까? 아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윗분들 생각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옛날 경찰만의 일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 김병민 박사님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 경찰이 현직 기득권 그리고 마약을 유통하고 여성들을 선폭행했던 범죄의 장소의 핵심 기득권들과 마치 결탁이라도 된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 경찰을 향했던 의심 얼마 전에 우리가 김상규 씨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경찰이 뭘 하고 있는지 새생이 기억나는 국민들도 있을 건데요.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한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윤 총경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도 없이냐 슥 지나갔습니다. 슥 지나갔다. 슥 지나갔고 오히려 방금 전에 말했던 김상규 씨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자신이 진술했던 마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조서가 쏙 빠져있더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의 핵심 지금 이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흐지부지 지나가서 누군지 또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같이 만나게 됐고 여기도 있어도 우리 모임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상 김상규 씨를 향해서 뭔가 좀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내용들까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발길이 되게 되게 되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8차에 대한 살인사건 실질적인 진범 여부가 가려지고 나서 모든 사건의 진실들이 명확히 규명이 될 텐데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우리가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던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꼭 이 정부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과거사위원회를 꽤 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진정한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당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정치적인 사안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